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8일 따뜻한 금요일 입니다 예 오늘 16도까지 영상으로 올라서 12월 날치고 역대 최고로 따뜻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독감으로 좀 고생을 해서 어쨌든 독감 주사 맞은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us 민트사에서 언서큘레이티드 코인 세트가 도착하였습니다 예 덴버 조폐창과 필라델피아 조폐창에서 만들어진 거구요 이 상자 안에는 예 이렇게 이제 그 덴버랑 필라델피아 조폐창 민트가 미사용 동전으로 언서큘레이티드 순환되지 않은 유통되지 않은 동전 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살짝 열어서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이 상자 케이스를 뜯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옆에서 이렇게 한번 뜯어 보도록 하구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마 여기 칼자국 있는거 보니까 눌러도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요렇게 짜잔 이렇게 필라델피아와 덴버 조폐창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필라델피아구요 이 빨간색이 덴버 조폐창 입니다 동전 구성을 보면 미국은 필라델피아 조폐창과 덴버 조폐창이 가장 유명하구요 샌프란시스코 조폐창도 있습니다 예 2023년 유나이티드 민트 언서큘레이트 코인세트 덴버 민트라고 오른쪽에 써 있구요 이 보증서 자체가 이 케이스 자체가 보증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동전 제일 왼쪽 밑에 하프달러 2023년 덴버가 보이구요 그 다음에 밑에 5센트 짜리 리버티라고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임 다임이 작은게 있구요 가운데 이제 베시 콜맨이라고 비행기 조종사였던 우먼코터의 첫번째 우먼이 있습니다 2023년 첫번째 우먼 그리고 위에는 저기 링컨 대통령 그리고 왼쪽에는 시카가와가 이제 파티스타를 업고 있는 모습이구요 아마 이 뒷면에는 그 그 마리아 톨치프라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마리아 톨치프가 이제 음 그 저기 네이티브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카 코인으로 된 1달러 요게 이제 그 마리아 톨치프인데 마리아 톨치프 이름 마리아고 톨치프는 인디언성 뭐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것처럼 키 큰 추장 키 큰 추장 쪽에 마리아인데 음 그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한 최초의 미국인 발레리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음 에디스 카나 카울레 카나 카울레라는 하와이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루즈벨트 부인 저기 유엔 유엔 위원으로 있었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조비타 예 인권운동가인데 이제 여기 글자 여기 보면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이런 내용들이 이 몸통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 잘 보시면 여기 아래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칸 이라고 제일 밑에 가장 밑에 쪽에 음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칸 이라고 써 있구요 중간중간에 글씨를 잘 보면 음 이런 저기 동전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 이제 쿼터 달러 라든지 그런 글자들이 몸에 새겨져 있는 상당히 예술적으로 잘 만든 코인 입니다 예 이렇게 된 부분이 정면 이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제 쿼터 달러 여기 오른쪽에 4개랑 가운데 총 5개의 우먼쿼터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 위에는 하프달러 케네디 하프달러 하고 다임 그 다음에 니켈 5센트를 얘기한 니켈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마리아 톨치프 1달러 짜리 골든 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구요 전부 다 구리 니켈이고 은으로 된 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구리 니켈이고 그람 수랑 지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달러 가운데 달러 보면 제일 아래 보면 엣지 엣지란 부분이 테두리를 얘기하는데 가운데 이제 달러에 엣지는 레터드 라고 돼 있죠 좌우로 쭉 보면 그 동전에 테두리는 다 톱니가 되어 있는데 이 골든 코인 원달러 짜리는 테두리에 글씨가 또 새겨져 있습니다 연도랑 조폐창이 예전에 저기 그 시카가와 동전에는 정면에 글씨가 있었는데 연도랑 그 조폐창이 동전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글씨가 좀 보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골든 코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필라델피아 조폐창은 똑같은 구성이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구성되어 있구요 예 아 수집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하프 달러만 모으고 뭐 쿼터 달러만 모으기도 하는데 모든 쿼터 센트 달러를 다 모으시는 분은 이거를 사서 분해 하시는게 좀 더 편리하게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오늘은 오랜만에 수입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미국 조폐창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왔구요 내년에 1월이 되면 다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또 새로 나옵니다 예 매년 미국은 새로운 동전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미국 동전 수집 하시는 분들은 뭐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재미로 계속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수집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